안녕하세요.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건을 중고로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아주 피화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에어소프트 중고 제품을 과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 역시 중고 거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에어소프트를 입문한 지 벌써 한 7년, 8년 차 다 돼가고 있고 상당히 많은 거짓말 아니고 한 100회 이상의 중고 거래를 했고 좋은 제품 싸게 득템한 경우도 있었지만 강하게 눈탱이 마련도 있었고 이런저런 사기도 당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에어소프트건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신품, 새 제품을 산다는 것은 당연히 금년적인 예유가 되면 새 제품을 사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또 중고를 좀 알아보다가 중고를 잘못 사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에어소프트건에는 싸고 좋은 제품도 없지만 싸다고 안 좋은 제품도 없고요. 비싸다고 좋은 제품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오래된 에어소프트건 2종을 저희 서바이벌팀 팀원 분께 분양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하나는 마로이 차세대 제품이고 하나는 ASG EVO 제품이에요. 솔직히 제 주위 분들은 제가 어떻게 장비를 쓰는지 알고 계세요. 이 두 제품은 제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관리도 상당히 잘했고 거의 제 벽에만 걸려있었는지 3년, 4년 된 제품들인데 좀 저렴하게 분양을 했는데 산 첫날 격발 테스트하다가 기어박스가 나가는 두 개 다 그랬어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이게 내가 사가지고 사용을 안 했지만 이게 에어소프트건 내부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고무 오링이라든지 이런 기름이 발라되어 있다 보니까 장기간 사용 안 해보면 자연스럽게 바스라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다시 수리를 싹 다 해서 드렸어요. 수리비는 제가 다 부담을 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품을 구매를 해서 1년, 2년, 3년 동안 사용을 안 한 제품들이 무작정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소프트건 특히 중고 제품들 중에서 전동건, 전동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니까 기어박스를 뜯어보지 않고서는 내부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인 즉서는 우리가 차를 살아서 중고차 사러 갔는데 차주께서 이 차 내가 싹 올수리해서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거를 100%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건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이 제품 추인 예를 들자면 제 총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전동건은 아닌데 제가 이 가스라이프를 전동건이라고 칩시다. 이 VFC 전동건을 갖고 있는데 이 전동건 안에 기어박스를 팔기 전까지 제가 뜯어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상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건 같은 경우는 중고로 구매를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동건 잘못 사서 정말 수리비가 총값 이상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잘 사서 좋게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지만 초보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중고로 전동건을 구매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인분한테 지인분이 전동건을 좀 저념하게 팔려고 하시는데 그 지인분이 내가 그동안 봤을 때 상당히 믿음 있고 신뢰가 되는 분이라면야 모르겠죠. 저도 저희 친한 친구한테는 진짜 친한 친구한테는 팔지 않습니다. 그냥 드리죠. 그냥 야 니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아무튼 그만큼 전동건 같은 경우는 내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중고거래하러 가가지고 박스를 까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택배 거래를 한들 받아가지고 내가 기어박스를 까는 순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판매자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설사 전동건을 새 제품을 샀더라도 집에 와서 격발 테스트를 하는데 기어박스가 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도 겪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동건을 중고를 거래를 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전동건을 굳이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신품 또는 샵에 가서 제일 좋은 거는 샵에 가서 적당한 가격대에 전동건을 사시되 거기서 밧데리 꽂고 격발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해보고 나오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가스 라이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형에 대한 스크래치 그리고 테이크 다운이 되다 보니까 내부 상태라든지 이런 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스건 역시 택배 거래라든지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이 내부 사진을 보더라도 사진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진을 찍는 각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부가 깨끗하게 볼 수도 있고 아주 더러운 제품을 새 제품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건도 내가 이 히스토리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가스를 써가지고 피로도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엄청 게임용으로 썼지만 깔끔하게 쓰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외형을. 근데 이 가스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메탈 쇠 재질이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면 피로도가 있습니다. 이따가 우연찮게 내가 중고를 샀는데 처음 들고 나간 날 해머가 나간다든지 스프링이 나간다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로 구매를 할 때는 항상 좀 조심을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 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저렴하게 사서 내가 수리해서 쓰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중고로 구매하는 게 나쁘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영상에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에어소프트건을 처음 입문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중고로 사는 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중고로 살 때 주의해야 되는 메이커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 수급이 안 된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고칠 수 없는 제품들, 메이커들이 있어요. 뭐 좀 비주류 메이커라서 지금 제가 언급을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 제품도 팔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정말 비주류 제품들을 중고로 구매를 했다가 고장이 나서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신제품을 사되 신제품도 작동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중고로 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 주변에 조금 아시는 분들 그리고 고장이 나더라도 내 주변에 고칠 수 있는 곳과 또는 고칠 수 있는 지인이 있는 상태에서 중고 제품을 좀 선택을 잘해서 고르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일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좀 민감한 주제라서 댓글에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당했습니다. 지인이 샵을 하는데 지인 샵에서 전동건을 사서 같이 보면서 배터리 꽂고 격발 테스트했는데 갑자기 기어 박스에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안에 회로가 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제가 집에 가서 혼자 배터리 꽂고 태워 딱 작동을 했는데 연기가 났다. 그러면은 지인분도 난감한 상황이고 또 저도 난감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인분이랑 같이 테스트 사자마자 박스 까서 테스트하다가 연기가 나서 그거는 인제 샵에서 바로 수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전동건을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제가 모르는 샵에서 전동건을 사서 집에 가져와서 테스트를 했는데 연기가 났다 가져가면은 샵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어요. 밧데리 쓰지 말라는 좀 고용량 밧데리를 쓰다가 그래 된 거 아니냐 아니면 연사로 너무 심하게 격발 테스트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동건 하물며 전동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에어소프트건을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스라이플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게임을 뛰지 않는다는 전제에 이 가스라이플이 훨씬 더 리얼하고 재밌습니다. 이 실총의 작동방식 그리고 이 실총과 동일한 모든 에어소프트건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실총과 동일한 구조 이렇게 테이크다운을 해서 내부를 볼 수 있고 이 내부를 기름칠하면서 좀 이렇게 에어소프트건 실총의 느낌을 즐기기에는 이 가스가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가스라이플이라든지 아니면은 처음 입문이니까 입문을 라이플로 가기보다는 권총 쪽으로도 가스 핸드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가스라이플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 입문용으로는 가스라이플, 가스 권총. 그리고 가스라이플 중에서도 뭐 AK보다는 이렇게 ARU 이렇게 부품 수급이 좋은 ARU 부품 수급이 국내에서 조금 구하기 쉬운 제품들이 있어요. 마루이 MWS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VFC라든지 WE 이런 회사 제품들은 내부 해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호환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부품 수급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조금 애매한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네. 요거. 이거 요게 HFC의 맥텐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요거는 고장 나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부품도 못 구합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대만 가서도 못 구하더라고요. 지금 요거는 작동은 되는데 안에 그 볼트 캐리어가 금이 갔어요. 플라스틱 볼트 캐리어인데. 예. 이런 제품들 또는. 요거 요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요것도 맥텐입니다. 맥텐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KWA 제품이에요. KWA. 이런 것들도 고장 나면 부품 구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요런 것들을 좀 피해라는 말씀이시죠. KSC, KWA 뭐 요런 것들. 요런 회사 제품들은 고장이 나면 부품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KSC의 핸드건류들도 마찬가지고요. 독자 규격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중고로 또 좋은 제품을 사서 싸게 사서 저렴하게 에어소프트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처럼 재수 없어가지고 중고로 폭탄 맞아가지고 피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분명히. 이거는 뭐 뭐가 옳다 그르다 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처음 입문하고 첫 총을 구매를 하려는데 중고로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주변에 조금 아는 지인들이 있다고 하면은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에어소프트 게임이라든지 에어소프트건 가스건들이 사용하기 좋은 여름이 다가옵니다. 막 가스건 쓰면 팍팍팍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 매물도 많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